1주일 큽니다. 잘 알게요. 네. 우체! 우체에 sollen. 우체에,→ 다 말라지지 않으셨겠어요. 미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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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 정도는. 맞습니다. 여기는 메밀 수확하고 다음 육체 심을 텐데 그 중간에 코스모스 심을 텐데 코스모스 말씀해주세요. 여기 이제 이쪽부터. 따라붙다. 보이면, 보이면. 보이지 마세요. 되게 300m가 된다. 안 될 것 같은데. 손은 흔드시게? 아니요. 300m가. 직선거리는 100m. 안 될 것 같은데. 아 이 동에. 진짜? 진짜, 진짜. 영촌은… 영촌은. 영촌은 영촌은 안 신앙이에요. 네. 네. 어, 섭위 현장. 냉정 영축산 대나무 자연산이에요? 네 여기가 원래 된 숲이 없어져요 봉사하느라고 하면 배송된거에요 오래된 고춧가루